지난 5월 10일 금요기도의 시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속상해하지 말고 시세호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초조해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73편도 보게 되면 이 아사비라고 하는 사람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기 자신이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악인의 형통이 뭘까요? 시편 73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은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권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마음의 소혼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달에 장사가 잘 되면 한 천만원쯤 벌겠네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천만원쯤 벌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혼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재물은 날로 늘어만 가고 죽을 때까지도 아프지도 않고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교만화해질 대로 교만화해져서요 폭언과 폭력을 일삼게 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서슴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를 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보라고 나 잘 되잖아 나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너는 왜 그래? 이런 말을 서슴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나간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푸른 채소가 세잔하여 지는 것처럼 속히 시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악인의 형통함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9절 상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다 같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20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멸망한다고 말하죠 다 같이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혼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10편 73편도 보게 되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종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자 아삽은요 눈에 비춰진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 눈에 비춰진 현실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부분 쪽으로만 보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눈에 비춰진 현실의 모습만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현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것까지 아주 인생을 멀리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당한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보게 되면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요 얼마나 더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자신은요 한없이 더 불행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인생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처럼 보이고 내가 당한 인생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내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길어서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만을 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인생의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현미경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의 허물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경상도 말라면 억수로 커 보이고요 그리고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가장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자녀의 연약함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엄청나게 커 보여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내 자녀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자녀를 교육할 때도 여러분 당장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도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현실만 보게 되면 뭐예요? 지금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멀리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망원경으로 보지 못하고 현미경으로 우리의 현실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현실만 본다는 거죠 내가 받는 고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을 바라볼 때도 지금 잘 살고 잘 나가는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저 영혼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혼한 지옥의 흥불과 고통을 받게 될 모습까지도 우리가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소극적인 곤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곤면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해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요호와를 기뻐하라 자 성경이 보게 되면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91번이나 나와요 요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요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초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쁨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기쁨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면 여러분 누구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호와를 기뻐하려고 하게 되면 그 기쁨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닌 요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이슨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왕으로 기름붐을 받았지만 사우랑이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들과 산에서 숨어 지내며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10킬로 이상 빠집니다 그러죠?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우랑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를 계속해서 추격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 한번 쭉 뻗고 자지 못하는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수의 나라인 불레셋으로 숨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이라는 신분이 드러나서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눈치 빠른 다이시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연기를 했다고 그랬죠 침을 막 흘리고 그리고 손으로 막 벽을 팍팍 긁어대면서 미친놈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아이 도벨이 자신을 배신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이시는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와 가늠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전선에 보내줄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이시는 정말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 한마디로 다이시는요 끊임없는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이시 주변에는요 까닭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이시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이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죠 요호와를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권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러보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시는 요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는 약점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이시는 오늘 이 밤에 외칩니다 요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주변에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시는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흐물이 있었고 약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호와를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요호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도 완전하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배신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초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목사님 제 기분이 지금 기뻐할 기분이 아니에요 제 마음 아세요? 목사님은 세상을 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사회 선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말했어요 이사회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요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곧옷을 내게 도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초회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마다도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시무룩하면 그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하면 골짜픕니다 자 언어적으로 봐도 그래요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은사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기쁨 이 기쁨 기쁨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왔냐 그러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왔어요 그리고 은사가 카리스마잖아요 그거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리고 감사가 풍부하다고 말할 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은혜, 은사, 감사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예배에 빠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사업에 부도가 났다고 예배에 빠질 수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슬픔이 몰려오고 외로움이 몰려오고 언제부터인가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설교 도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찬양을 하고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자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슬픔이 몰려온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인생에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당면한 인생의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요호화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요호화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화를 기뻐하는 삶이 뭐냐 첫째로 요호화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호화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삶을 지어다 자 여러분 요호화를 의뢰하라고 하는 말은요 요호를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는 곧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루스 히브리스 히브리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믿고 신뢰해 준다면 기분이 어떠던가요? 바빠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신뢰해 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2012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이민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민우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데 이분 간증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고등학교 때 참 말썽을 많이 피웠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집을 가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막 피가 터져 오기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녀는데 2학년 전체 학생 수가 492명 그런데 옛날에 시험 보게 되면 옛날에는 성적표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지금 그런 거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꼭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92명에 492등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492명 중에 492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집을 가출했다가 돌아와도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친구들하고 싸우고 터져 와도 아빠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492등을 해가지고 와서 성적표를 드려도 아빠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492등 중에 492명 중에 492등짜리 석차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상상에 맡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그냥 아빠가 립서비스처럼 해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신을 믿어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주는 아빠의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수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서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에 이제 뭐가 됐어요? CF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요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선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호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삶을 찌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요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성실하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땠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보디바레 집에 끌려가서 종의 삶을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다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베들렘의 목동으로 양떼를 치는 일을 할 때도 어린 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양떼를 지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뭐냐 두 번째는 내 길을 요호와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길을 요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요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길을 요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맡기는 것과 의지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맡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맡기라 기도하는 시간만 맡기고 다시 돌아갈 때 또 염려를 찾아가지고 가는 분이 계세요 염려를 맡게 또 참원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요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맡길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다 같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요 제가 이전에 전두사 시절 때 어느 교회에 금요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한번 얘기했죠 그 교회 탑 옆에 보게 되면 절에서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큰 나무가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저 나무를 좀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잘 못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자르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메트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이 갈비가 약간 이제 금이 가면서 숨이 턱 막히면서 숨을 못 쉬겠어요 그때 저는 죽음을 직감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 한 줄 아세요? 주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죽음의 고비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기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귀찮으시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 문제 다 해결할게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보고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호와께 맡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호와께 맡기는 게 뭐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길을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인생의 풍랑과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죠? 하루의 삶을 맡기고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출근한 다음에 우리가 앉자마자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하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죠? 다 맡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도 출발하기 전에도 우리가 어때요? 맡기고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함으로 시작합니까? 결혼 생활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아 요즘에 목사님 그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결혼식도 있잖아요 그냥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벤트로 한다고 우리 젊은이들도 똑같이 이벤트로 하겠대요 그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길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가장 존경 많은 인물로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 버는 거 출세하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이렇게 요호화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러면 약속된 복이 뭐냐 우리가 요호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요호화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자리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또 요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요호를 기뻐하면 우리가 요호를 기뻐한다는 게 뭔지를 생각했어요 그쵸? 요호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여전히 허물이 많고 넘어짐도 있고 배신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내가 아닌 요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예요 마음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요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늘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뻐할게요 여러분 이따의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먼저 요호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요화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요호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호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요호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왜 요호를 기뻐하는 것이 요호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가 그것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0편, 20편 사전에 보게 되면 다이슨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리뽀스 2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일하시는 거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밖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밖에서 푸시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도 없이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권한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권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당장 기도하면 내 인생의 상황이 바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당장 여러분의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실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보게 되면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보게 되면요 제 마음 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들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자꾸 마음에 품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말씀을 보니까 빌리포트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막 불타는 어떤 소원이 타올라도 마음의 소원이 불타올라도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주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의 소원이 들어온다면 먼저 분별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요 모든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대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에게는요 무슨 소원이 있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또 갈렙에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랬어요 열이고성의 소경은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올본문을 보게 되면 다이세게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할 길을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은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찾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에 대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오르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로또에 한 번 당첨돼서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것입니까?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은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설한 일에 부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딱 알잖아요 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요호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요호화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호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니에미아 8장 10절에 보니까 요호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내 자신이 다이처럼 연약하여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 요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뭐예요? 요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요화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멍해가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출 때에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하로 요하를 기뻐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분이 정리를 위해